자 일단은 피겨 얘기부터 해볼게요. 피겨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신지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이게 김연아 선수 이후로 16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니어 3개 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 쇼트 프로그램이 지난 토요일에 있으면서 우리 신지아 선수가 2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 이거 메달 기대감을 키웠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도 굉장히 잘 연기를 소화해줘서 쇼트 69.38점 그리고 프리스케이팅이 136.63점에서 합계 206.01점으로 자신의 최고 점수를 경신을 하면서 미국 선수에 이어서 2위에 올랐는데 점수 차가 0.54점 차 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래도 잘한 매우 매우 잘한 2위에 올랐고 또 여기에 윤화선 선수가 4위 위서영 선수가 5위에 올라서 우리 선수 3명이 출전했는데 모두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쾌거를 이뤘던 대회라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수가 시상권에 오른 거는 이게 2위 한 거는 김연아 선수가 2006년 그러니까 16년 전이죠. 이 이후로는 처음이고 다만 이게 러시아 선수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때문에 빙상연맹 쪽에서 이제 아이스유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출전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선수들이 이제 약간 신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안 나왔다.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 경쟁을 뚫고 2위에 오른 거 굉장히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러시아 선수들이 없었다고 해도 2위라는 거는 글로벌 최상단에 있는 충분히 세계무대의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14살이니까 이제 주니어무대 2년 정도 남고 이제 시니어로 올 수 있거든요. 이 기량들을 더 발전시켜서 시니어에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잘하면 정확히 4년 남았죠. 2026년 이탈리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선전을 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우승한 다음에 박세리 키즈들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세리를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평가를 많이 바꾸는 선수들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피규어 선수들도 김연아 선수 김연아 키즈들이 지금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데 골프는 그래도 수명이 길잖아요. 선수명이 길기 때문에 한 세대가 길거든요. 피규어는 짧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은 김연아 키즈의 다음 키즈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키즈의 키즈. 그렇죠. 이게 벌써 16년 전이니까. 김연아 선수 주니어 시절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피규어가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핵심 종목.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린 시절에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어느 종목을 택한에 따라서 그 종목의 발전가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가령 운동 능력이 좋은 어린 아이들이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 그쪽에서 경쟁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피규어 선수들도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